오늘은요, 입담의 여왕 특집입니다. 원진현이 몸에 정뿐이 있으며, 손받은 민들에 젖줄이 있으며. 우리 엄마 뽀뽀가 돼서와. 눈 깜빡깜빡. 다사네, 여왕입니다. 중학교 때가 제일 많이 왔어요. 냉장고를 그때 당시 다섯 개가. 숙비로는 거의 한 300, 300, 400개가 외식을 하잖아요. 이제 애들이 이렇게 벨을 여기서 누르고 저기서 누르고. 네 명이 돌아가면서 벨을 누르니까. 아이 같은 엄마여서 그런 고충이 있었어요. 분유를 타는데 눈금이, 젖병 눈금이. 눈금을 하면서 이렇게 뽀옇게 안 보여서. 그저 이거를. 두개가 짜는 Stephanie, 과연? 그저 이거를... 또 이거를... 다행이 둘이셔서는...